그래서 이번에 후배들과 좀 더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5년만에 다시 스타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묘기 첫 번째 묘기 어떤 묘기인가요? 고급 난이도로 올라간 와인잔을 놓고서 와인잔 사이를 네 와인잔 사이를 통과하면서 멋진 무빙 스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핀을 계속 도는 거예요? 와인잔 통과하면서? 오 4명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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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딪혀 안 부딪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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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딪혀 안 부딪혀? 어머 어머 우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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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손으로 우와 대박 와우, 와우, 와우. 와, 대박, 대박. 그런데, 여기 360도 점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360도 점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대로 360도를 도는 건데요. 앞으로 돌거나 뒤로 도는 위험한 점프는 아니고. 이제 달려가서 점프를 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착지하는 점프가 360도 점프입니다 아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준규 씨랑 내가 해줄게요 머리가 저기 그렇지 꼭 머리를 여기다 둬야 할 이유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누우세요 이 상태 맞습니까? 누가 달릴 거야? 세계를 해킹해 세계를 해킹해 일일이 얘가 해 세계를 해킹해 세계를 해킹해 세계를 해킹해 세계를 해킹해 시끄러워 무서워 세계를 해킹해 시끄러웠죠 아니 근데 여기서 좀 벌려보세요 어디 벌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봐요 세 명 세 명 안 해 왜 이리 와 아니 왜 여기 와 벌려와 벌려와 아 얘 아파 자 준비 시작 잡아 자 시작 그 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놀랬잖아 놀랬잖아 놀랬어요 괜찮아 놀랬어요 4명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광희씨가 박중희씨 양 끝에 그리고 에이젠씨 가운데. 아 뭐야 4명 힘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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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명은 아까 했잖아요. 아 강우 형이 들어왔으면 4명이지. 출발 시작. 시작. 광희씨 그 밑에 있는 기분은 어땠어요. 두러워요. 아니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무슨 판넬을 들고 오셨나요. 제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키는 비슷했지만 100kg까지 나갔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키가 182에 80kg까지 발령한 상태입니다. 20kg 이상을 감량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꿈치를 붙이셔서 V자를 만드셔서요. 네. 반원을 그리면서 쭉 앞으로 미시면 A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미나 잘하네. 자 해리씨 갔다가 오므라도 그렇죠. 그렇죠.